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칼 가져와봐!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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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지금 껌 가져온 줄 안다고 조심조심 앉아봐봐 얘 냄새 맡을 건가? 냄새 맡아! 오픈식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해도 됩니까? 어! 해! 내가 이런 영광을 누려도 될지요 같이 작고 할래? 같이 컷팅식이랑 정말 그냥 해! 나 혼자 이렇게 한장은 니가 뜯을래? 그래 보자 아! 됐어! 이게 그러면 미국에서 온 건가요? 미국이지? 좋네 их 일단 저기 검정 스펀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리익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네 오 오오오오오 정말 감사하고 한국말 한국어 한글 언니 지금 외국인 같아 프레젠트 제롱잔치 100,000訂閱 제롱아 제롱아 제롱 여기 봐봐 제롱아 제롱이 뭔지 알아? 제롱아 제롱아 이거 검사안해? 제롱아 냄새 세관신거 영롱하다 잠깐만 이거 빛난다 유리냐 거울인가? 제롱아 저거 검사안해? 냄새 맡아봐야지 믿기지가 않아 꿈과 현실 지금 분리됐어 믿기지가 않아 제롱아 어떡하지? 제롱 없어 제롱 없어 제롱 여기 봐 제롱 여기 봐 보고 있어? 아니 제롱 제롱 여기 봐봐 제롱 여기 봐봐 제롱아 제롱아 큰나가 말이야 제롱 이리와 얘네 이거랑 놀고 싶대 제롱 와 신기하다 우와 여기 봐봐 우와 제롱아 끝났어 진짜 이상하지? 제롱 우와 여기 봐봐 제롱아 우와 제롱아 여기 봐봐 제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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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